어? 왜 아니야? 아, 코 잔다고? 얘 움직이잖아. 얘 코 안 자고 움직이는데? 아이고, 잤네. 힘도 좋다. 아이고, 봐봐. 왜 이래? 왜 사슴벌레? 너 사슴벌레랑 친해? 어? 어?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뭐, 할 수 있는 거 다. 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 지금. 지키려고. 안 넘어질 거거든? 너 솔직히 말해. 무서워서 그렇지? 아, 형.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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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어? 아, 형. 예. 아. 아. 아, 형. 아, 형. 대구덩이에 빠지는 것이고. 개구리와 다이나믹한 첫 대면까지 지난 여름 선전수전 다 겪은 대박이. 동국 아빠의 속마음은? 재미있어요. 대박이 놀려먹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에 대박이가 워낙 울음이 없으니까 좀 짓궂게 장난을 치면서 막 일부러 한번 울려보려고 하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 이걸 자둔 순간 대박할까? 너한테 갈까봐 그러는 거지? 이거 만져? 이것도 만지면 너한테 갈까봐 그러는 거지? 고고두! 고고두! 이제 뚜껑 닫는 거야? 알았어 닫아. 뚜껑 닫아. 우와 대박. 대박아. 우와.